너는 허리를 이렇게 감싸려고 했지.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운다 그치? 너는 약간 이렇게 싸울까? 아 형 진짜 결혼해야 돼 형. 왜 갑자기? 아니 싸우는 거야. 형 결혼해야 된다고. 아까 그 이야기 이게 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무나 아니야. 아무나 아니야. 나 정치한테 가네. 야 맞는 얘기하네. 착 레이스. 후 수연장으로 가세요. 휴. 휴. þzz. 와 되게 무지하게 우리 근데. 근데 우리를 지금은 이거 들고 잖아 끙.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우리가 하는게 앞서지. 아 그러니까. 왜 빵빵걸어. 아니 식당 사장님들 아니세요? 식당 사장님들 아니세요? 네 오늘은 오리백수드 신고 오셨죠? 우리 맥주 들어오세요. 기다리세요. 네 분이십니까? 네. 네 분. 네 분. 야 내 손 더 올린다. 뭐야 무서운데? 왜 물총을? 물총을 여가지고 있어요? 뭐하는 거야? 어? 저기다. 저기 오늘 신혼여행 갔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맑은 곡 있어야 보이시는 거예요. 아 하늘 참 맑다. 아 그렇죠? 저 방금 빛이 반사돼서. 아니 근데 진짜 없는 말이 아니다. 우리집 사랑이 지금 바로 사무실게요. 아니 진짜. 아까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는데 번개 쳤을 때 우린 또 칠 랬다고요. 존박은 지금 다 이거 이해한 거죠? 네.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멍청해 하실까마다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해를 풀어라, 광주야. 그런 의미가 알렸다는 걸 좀 얘기해요. 자, 이번 게임은 올킬 물총트입니다. 같이 대결을 펼칠 커플을 지명을 해서요. 퀴즈를 풀어서 두 문제를 먼저 맞힌 팀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얘랑 나랑 뭐하는 거고. 자신의 팀을 제외한 모든 커플들을 올킬 시키는 팀이 승리고요. 방금 전에 1등을 하셨던 커플이 누구죠? 저요. 강계리, 송이기호 커플이 첫 번째로 문제를 풀 커플을 지정했습니다. 처음이 안 좋잖아. 참고로. 초반에 강한 팀을 넣어야 나중에 큰해져요. 이제 재석이 형님, 광기 형님이랑 상민 형님, 석진이 형님. 아, 이거 그냥 보내야 돼. 보내야 돼. 형, 우리가 보내야 돼. 이제 항목은 사랑 퀴즈와 우정 퀴즈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팀의 구호를 전해주세요. 한 번 맞힐 때. 형, 우리 뭐 할까? 어? 우리 뭐 할까? 대머리 반짝! 야! 대머리 반짝! 스톱! 우리는 광규. 광규는 뭐야? 반짝! 우리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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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깨끗! 그냥 광규 해줘! 왜? 내 이름 모르셔야 돼. 뭐? 어디야? 내 이름 모르라. 형 이름을 왜 몰라? 내 이름 모른다니까? 알았어, 광규, 광규. 광규 해줘. 광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좀 봐줘. 이름이 누가 아버지 좀 봐줘. 지갑, 지갑. 깨끗, 깨끗. 깨끗 좋아, 깨끗. 첫 번째 문제. 야, 진짜 해. 우정? 우정 문제. 우정 문제? 화가 이준섭 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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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좋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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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구내구리, 오늘 소인 거 얘기하지 마세요. 황소, 황소. 소가 아니라. 거친 표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정섭 아니지? 이정섭 선생님. 이정섭은 사랑하기에... 이정섭. 이정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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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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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볼 때 이 돌보내면 우리가 우승이야. 돌보내면 끝이야. 화가 이정섭은...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자. 돈이 없어서... 이것을 그려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림 그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정섭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야, 형.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네, 네. 이거 우리가 쓰면 안 되나? 그럴래요? 내가 쓰면 돼요? 아, 왜 그래? 우리 놀으면 뭐예요? 아, LNC 예고가 화려니까 너무 좋아서 뛰어오는데. 아니, 그 저거. 꽉 끼워! 쌀이요, 쌀! 쌀! 아, 형! 아, 형! 아니, 쌀이... 더 밝아. 더 밝아. 더 밝아. 이거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아니, 딸! 누가 쌀을 불려. 야, 너 함부로 하지 마. 야, 너 함부로 하지 마. 귤! 슬슬 걸어. 그 things for you. yeah, 넉단히 불러요. 야, 그래. 이거 부르는 거야. 아멘